막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시 이제 집값 바닥 짚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공급은 증가할까요? 쉽게 말해서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서울의 아파트가 안 빠진다? 천만의 말씀.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집니다.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수냐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이렇게 경제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한국의 부동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최근에 현황을 좀 분석해보고 전망까지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이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랄까 마치 병원처럼 각자가 가진 상황. 쉽게 말해서 아픈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집이 없으시고 내 집 마련하는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최근에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제가 내 집 마련 지금이 아닌 세 가지 이유라고 드렸는데 사실 이 속도 단위는 뭐냐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작년 한 5월부터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했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2월부터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는데 아 시기 놓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도 조급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고 어떻게 될 건가 걱정도 하시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로 세상을 보거나 시장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망이 중요한 거죠.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최근에 현상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뭐냐면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 가격이잖아요. 재화의 가격은 뭘로 결정됩니까?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집값도 결정하는 것도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일 텐데요.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 즉 매물의 양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반면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죠. 보시는 그래프가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죠. 이건 뭐야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시 이제 집값 바닥 짚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공급은 증가할까요? 쉽게 말해서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을까요? 우리나라 서울에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44%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살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매물을 내놓거나 감소시킬 수 없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투자로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결정한다. 내가 집을 투자로 갖고 있는데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최근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집을 팔까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다음 장 보시면 경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솔직히 집을 막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선수들이죠. 선수들은 집값이 오르니까 팔고 싶어서 매물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죠. 매물이 왜 중요하냐면 집값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동인일 수도 있고 집값을 하락시키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송파의 잠실 파크리오 삼십평대 실거래가 현황을 제가 점으로 다 찍어드린 거예요. 잘 보시면 이천십팔년부터 이 아파트가 십이억 십사억 이게 불과 사오 년 전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쭉 오릅니다. 이천십구 년 십구 년도에는 십육억 십팔억까지 오르죠. 근데 이천이십년도에 폭등을 해요. 이게 갑자기 막 이십삼억 이십사억까지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천이십일 년도에 드디어 고점인 이십오억까지 올라요. 사 년 만에 거의 두 배가 오릅니다. 저는 이런 시장은 사실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수로 보는 거하고 또 가격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렇게 한국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니까요. 근데 그중에서 더 빨리 올랐던 적이 어디입니까? 이천이십년과 이천이십일 년도에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저희가 원인 파악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파악해야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이천이십년도에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건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하나는 공급이 감소하거나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전망하고 예측하기 위해선 최대한 단순화하고. 거기에서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원인밖에 없어요.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공급이 감소했을까요? 그건 거래량이 있어요. 그 답은. 2019년도에 이 아파트의 거래가 234건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157건이 됐죠. 즉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가격 상승 원인은 뭐다?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급? 매도 물량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냐면 그 전에는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동반하여 증가하잖아요. 그죠? 2019년 보세요. 2018년보다 114건에서 234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오르죠. 이건 뭐냐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아 이거 집값 계속 오르겠네. 그러면 지금 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매도 물량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이 감소해서 오르는 가격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2020년과 2021년도에 가격이 고점이었다는 거예요. 수요가 가격을 올리면 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형성이 공급 감소에 있다면 그 가격은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가격 비싸다 향후 떨어질 거다 얘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십이년도로 가볼게요. 이제 가격이 빠집니다.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69건에서 32건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든 건 원인이 뭐였을까요? 가격이 빠지는 건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수요 감소. 하나는 공급 증가해. 그런데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할 때는 원인이 뭐다? 수요 감소에 있었던 거예요. 즉 금리도 오르고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는 감소하고 더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투자 수요도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집니다. 저는 이렇게 빠지는 것도 처음 봤어요. 25억짜리가 16억으로 가버려요. 1년도 안 돼서 거의 뭐 거의 9억 10억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16억 5천짜리 가격이 다시 23억으로 반등했어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같이 지금 앞에 있으면 제가 질문드리고 답 왜 못 맞히냐고 제가 화냈을 텐데 이런 거 보세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은 다시 32권에서 86권을 올랐죠. 그러면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수요 증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수요 증가하니까 일단 매물은 증가해요. 팔려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냐라는 차원의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향후 전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으로 가요. 지금 수요가 많아져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독특한 수요가 있습니다. 무슨 수요냐면 다른 재화의 수요하고 달라요.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요는 여기서 제가 옷 같은 수요는 뭡니까? 이런 수요는 직접 쓰려는 사람들 수요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쓰려는 사람 수요도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 수요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재화가 제가 볼 때 부동산 빼고는 거의 없어요. 쓰면서도 투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어떤 분이 명품 가방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명품 가방은 장롱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가 돼요. 쓰면은 감가상학대고 그거 싸준다니까요. 상가격보다 오를 수는 없다고요. 쓰면서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쓰면서도 내가 상가격보다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쓰려는 사람들 수요. 투자하려는 사람들 수요. 쓰려는 사람들 수요예요. 투자하려는 사람들 수요는 없어요.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를 끼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전세라든가 월세를. 투자해서 아파트 사라는데 빈집을 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 갭 투자 건수가. 보세요. 이 그래프는 갭 투자 건수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더 제가 추산하고 있던데. 지금 일단 상반기까지 거의 만 건 밑으로 만 건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천 건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갭 투자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대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 시장의 갭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보세요. 갭 투자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2020년과 2021년도에 집값이 오른 이유가 매도 물량 감소에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갭 투자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는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 갭 투자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020년도에 11만 7천 건. 2021년도에 거의 23만 명 이상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삽니다. 이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안 올라요. 이 갭 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보시는 그래프는 노원구의 갭 투자 현황이에요. 이 노원구가 흥미로운 지역인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늦게 오르는 지역입니다. 이 순차적으로 보면. 노원구의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절대 금액이 낮고 그리고 임대차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에서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시장의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아파트가. 2020년도에 보세요 가장 많이 유월에 보시면. 무려 삼백 명 이상이 이 지역에 가서. 갭 투자를 합니다. 이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안 오릅니까? 한 지역에 한 달에 삼백 명이 몰려들어서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요. 매물은 또 이런 상황에서 살려는 사람 많으니까 매물이 줄어들고 집값이 폭등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갭 투자 건수가 몇 건으로 줄었습니까? 세 건이요. 그래서 수요 중에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크다는 거죠. 왜 지금은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투자 수요는 아니고 어떤 수요입니까? 실수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실수요는 지금 집을 샀고 사고 있을까요?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률과 거래량 증가율 비교. 즉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조사했어요. 그게 막대그래프입니다. 가장 많이 밑으로 가장 많이 막대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인천, 경기 그죠? 그 다음에 세종이에요. 막대그래프가 밑으로 그려져 있다는 건 이런 지역의 가격 하락폭이 컸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서울의 아파트가 안 빠진다? 천만의 말씀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요. 동그라미 그려진 건 뭐냐면 최근에 거래량 증가율이에요. 어디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서울이요. 서울이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은 어디예요? 경기 그다음은 어디입니까? 인천, 대구, 세종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격이 많이 빠졌죠.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거래량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실수요자들의 특성입니다. 실수요자가 시장에 들어와서 집을 사는데 원인은 뭐였다?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전망이 돼요. 왜? 가격이 다시 회복하고 오르고 호가가 오르면 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사기 시작할 거예요. 왜? 가격이 빠질 때만 사니까. 그래서 이 가격 상승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수요는 다시 줄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떤 전망이 가능하냐면 매물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다시 감소하니까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예측 예상됩니다. 실제로 볼까요? 서울도 한번 검증해보죠. 최근 서울 각 구별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많았던 지역을 또 표시해드린 거예요.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송파구예요. 182건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왜 송파구가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을까요? 이미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다. 왜? 송파구는 가격이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많이 빠지니까 수요자들에 대해서 거래도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비교 가능한 주택 지역을 한번 볼게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중에서 송파구가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가서 집을 산 거죠. 그래서 가격 반등도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지역이기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이런 수요는 줄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가격 상승 지속세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전망이고 예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내가 투자 목적으로 시장에 내놨어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 시장 상황이 이상하네? 처음부터 가격을 낮춥니까? 아니죠. 아니죠. 집을 내놓을 때 일단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니 사장님 우리 집은 좀 깨끗해요. 21억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호가를 높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의 대부분 지수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호가 올리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매물을 증가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가격이 비싸니까 실수요자가 안 사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격차가 커지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음 급한 매도자들이 조금씩 가격을 낮춘단 말이에요.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책이 내가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상보다도 기대를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